군산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라북도 군산시 사려고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제가 무슨 뭐 헛된 소리 하는 겁니까 안산시 단원굴하고 군산시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로 총선이 전라전북 광주광역시는 손을 많이 안 댔지 않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더불어민당 신영대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마 국회의원이 되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딱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수치가 얼마나 작습니까 1.8% 2.7% 2.2% 1.4% 더불어민당 신영대 후보입니다 2.7% 얼마나 수치가 작습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는 비정상이겠죠 김남구 후보가 출마했던 안산시 단원군 사례가 비정상이겠죠 이게 전라북도 군산시 사례인데 군산시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재시 부안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안군이 여러분 이걸 두고 그냥 입 다물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조작이 있었던 거죠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전라북도 김재시하고 안산시 단원군요리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러니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치고 뭡니까 밤잠을 설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야기예요 전라북도 김재시만 그렇습니까 한번 더 봅시다 부안군이나 부안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보시죠 부안군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4.7% 플러스 3.7% 플러스 4.8% 그런데 이런 값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그냥 안산시 단원구만 오면 뭡니까 11% 12% 13%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야기죠 차익값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됩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당일 투표가 정상일 가능성이 높고 하나가 정상이니까 하나가 비정상이니까 이렇게 비정상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두 개 다 여러분들 정상이면 당연히 이렇게 영값 중심으로 해서 작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산시 단원굴 같은 경우는 하나가 비정상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합니까 김제시 부안군이 이상하게 되면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남원시 임실군에 여러분들 도통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3.5 향교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 왕정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여름 0.7 금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촘촘하게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칙성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패턴을 찾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원시 임실군의 4.15 총선에서는 어떤 종류의 패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 패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남국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군 4.15 총선 결과는 딱 규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성이니까 첫째 민주당은 무조건 사전투표에서 이긴다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사전투표에서 패배한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소위 승리하는 차이값은 대개 11% 9.6%, 7.8%, 14.2%, 13.7%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3% 기록하는 겁니다 두 수치는 거의 일치합니다 좌우가 김남국 후보의 플러스 값은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와 우리 공화당의 정우혁 후보가 더한 마이너스 값하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런 규칙성이 이런 패턴이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의 규칙과 패턴이 발견되거나 좌우 대칭 구조가 발견되게 되면 선거 데이터에 손을 만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남은시 임실군만큼 남은시 임실군의 순창군도 좀 숫자가 크지만 뭐죠 숫자는 작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크네요 9월면에 10% 그러나 8.2% 4.9% 1.2% 12% 여기는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기라는 것은 김남국 후보가 출마한 데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은시 임실군 순창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차이가 얼마나 심하게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강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라북도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완중군 진안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군데는 다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상과 정상이 빼기를 하게 되면 사전이 정상이고 당일이 정상이를 빼기를 하게 되면 영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이 모두 다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다 플러스 10%대를 유지를 하냐 특정 정당은 또 특정 정당은 마이너스 10%를 유지하냐 기가 찬 일이 아니냐 그럼 그렇게 규칙성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한 군데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나 사전투표 가운데 그런데 당일 투표가 정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전투표든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 가지고 그런 의혹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020년 4.15 총선을 말씀드렸지만 2017년 대선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참 또 어떤 사람은 막 고발을 당해가지고 또 그냥 경찰서를 또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기가 참 정말 찬 거죠 한마디로 이제 황당한 거죠 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201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딱 이런 보기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여러분들 강원도 원주시에서 관철동의 플러스 11%입니다 홍준표는 마이너스 6.1%입니다 국민의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6.4%입니다 이상하게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플러스 값하고 두 개 합친 것을 항상 마이너스 값이 컸습니다 그러나 거의 좌우대칭 구조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온 데는 툭 튀어나오고 툭 들어간 데는 툭 들어가고 강릉시 동해시입니다 선거국 전체에서는 플러스 11.8%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이 거의 도처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억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꼭 현대판 그야말로 지동스를 주장하는 갈릴리오 기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참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hill 한글자막 by 한효주